안녕하세요! 부르는 신화입니다! 네! 드디어 공식 팬클럽 신화창조 10개! 와우!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9일부터 하고 있었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게 얼마 만이죠? 거의 7년 만입니다. 7년 만입니다. 자축할 일이죠. 7년이 금방 갔어요. 많은 분들이 가입을 여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많이 가입한다고 저한테 메세지도 보면서 제 본을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정말 저희가 98년부터 신화와 또 신화창조와 함께 했는데 신화창조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신 것 같아요. 신화라는 이름도 멋있지만 신화창조도 분명히 좋습니다. 절대 생각해내기 쉽지 않은 맞아요. 대한민국 응원법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한동안 저희 팬클럽을 공식 모집하지 않고 활동하느라 여러분도 이렇게 노고가 많으셨고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많은 활동들 해주세요. 네. 저희가 1월 30일에 마감을 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까?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요.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요. 거의 12시 활동을 시작하는 신화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화창조씨 이번 활동 같이 뭔가 간단하게 해서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가 얼마 남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컴백이요. 컴백? 컴백이. 우리 막내 앤디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이 앤디가 한마디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앨범으로 돌아올테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12집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화창조씨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